그럼.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밑에 나가면 그 좀비들이 나오죠 도비라고 불리는 좀비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체구가 작은데 생각보다 셉니다 오 나왔다 나왔다 작은 친구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쌓이면 안됩니다 이 친구들은 이게 끝 맞겠죠? 아니요 엄청 많이 더 나옵니다 부활하세요 그러면 부활했습니다 그분절 올리네 지금 굉장히 많아요 몹들이 어 뭐야 넘길 수 있죠? 어.. 봐봐도 주사기 아끼겠습니다 아 이게 터지면서 죽었구나 안쪽으로 폭발 준비 많이 쌓였습니다 안쪽으로 폭발 준비 많이 쌓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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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 빨리 이리 오세요 일로 이리 오세요 일로 파란 친구들도 나오는데 곰팡이 펴버렸네 친구들이 그렇게 딜은 안 세요 다행히 완전히 빠르고 완전히 빠르고 물량이 한 방에 엄청나는 오오오 도와랄게요 저 뒤로 가서 네 아 이게 순수로 어려워요 순식간에 딜이 쌓입니다 왜냐 물량이 많아서 통곰팡이 더 나와서 이건 위험하나 상관 안해지는 건가 큰 그게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생기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게임이 구할했고 와 정말 분량된다 이 친구들 어렵다 어려워 라인도 필요 없고 오우 막힘아 제발 뒤로가세요 뒤로가세요 제가 못 봐서 그냥 굴피니까 오 나이스 필요 없고 뭐 뭐야 뭐야 저 친구들이 피도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새끼들 먼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왜 이렇게 길게 위치가 길게 안 열리나? 왜 안 넘어가 오 열렸다 넘어갑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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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구가 정말로 오케이 넓으면 좋다 넓으면 진짜 좋아 럭비 럭비 왔습니다 럭비 럭비 럭비는 약간 잡몬 컨트롤이 좀 좋아요 아 넓으면 좀 당장해진다 근데 아까 거기다 아까보다는 낫죠 그래도 넓어서 오 지금 그만큼 나와요 안다스 다니는 비저귀 괴물 럭비 럭비 럭비가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 럭비 약간 오른쪽도 세는데 어 저한테도 안 돼? 어 나 죽었다 럭비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조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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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멀어지만 할게 애들 조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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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죽었다 조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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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실의Ol암 럭비 럭비 바단 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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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마지막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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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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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